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9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오전 7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도 소폭 상승하며 1200만원 부근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돌파 가능성이 높으나 혹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1100만원 위에서는 홀딩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8.23%로 전일대비 0.74% 상승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비트코인이 알티코인보다 소폭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코인은 전일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26%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테조스가 플러스 4.57%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천만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상승폭이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개인 의료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인 메디블록이 93% 결제 플랫폼인 유퀴드가 39% 디지털 금 거래소 플랫폼인 더 마이더스터치 골드가 34% 상승했습니다. 전일 빌게이츠가 이끌고 있는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KT와 손잡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연구에 3년간 1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이번 연구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메디블록도 포함됩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메디블록은 급등했습니다. 메디블록과 같은 업종에 있는 솔브케어도 15% 상승했으며 그 외 마이너 알트코인인 모스코인, 앵커, 센티널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 트월브십스 등도 바닷권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파일코인, 디지바이트, 세시아 등이 5에서 7%대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하락으로 보입니다. 그 외 코인들도 소폭 조정을 보이는 정도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200만원 아래에서 횡보하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마이너 알트코인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200만원 돌파시 당분간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 메이저와 알트코인 둘 다 유사한 비중으로 투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5월 19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해 있어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코인상담소에서 라이브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